기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작은 바람을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시간을 느낄 때 내 삶은 죄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설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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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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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어서 나의 마음을 좋게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 다가시 성결태하소서 나의 말에는 성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그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소서 나의 맘을 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성금과 같이 성결태하소서 나의 맘을 성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성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맘을 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성금과 같이 성결태하소서 나의 맘을 성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성금과 같이 내 영혼에 한소만 있으니 주님과 같이 instant irts 내 영혼에 지옥 revel태하소서 나의 맘을 수준 우리 나의 맘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어서 불을 내놔주소서 그 다음에 나이가 장가진 마음 덕수 채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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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교회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버린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배워주소서 천하기에 나의 빛을 위기 날방에 물어 세우소서 그 소설 부소서 성령의 물을 나를 배워주소서 그 소설 성령의 물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물을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버린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배워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내게 성령의 물을 내게 성령의 물을 내게 성령의 물을 함께 내게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축복한 주 나라인 사랑 나는 나를 목려주시고 나는 나를 목려주시고 나는 나를 말하라 가시고 내 눈을 내리하시네 저 사람의 기쁨을 감사낸 평안을 영구함의 하나님 알로하시오 나는 나를 가장 가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는 나를 내버려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한 주 나라인 사랑 나는 나를 목려주시고 나는 나를 목려주시고 아름다운 나는 나라 바람하시고 내 눈을 내리하시고 내 목려주시는 찬양하네. 내 깨달음 우리에 영구함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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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